끝날 때까지 끝날 것이야 추업이 이게 맘에 든다 4세트 유저한 판다고 치면은 4세트한테 뜨면 되는 거 아닙니까 트라이 120개이면 할만하지 않나 저 몇 개 있었어요? 너무 많이 하는데? 몇 개 있었냐? 아시는 분 189개 있었어 아 189개 있었어 그러면 79개 남겨 먹어야 되는데 매.. 매획 18%가 의미가 있나? 그래도 18% 의미가 있겠지 어 이쁘 29 2개 2개 3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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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개 2개 3개 왜 각종 18%를 다 만들고 있네 이게 아닌데 2개를 사버렸네 26억짜리가 보여가지고 아 요새 잘 안 나온다 걔 손에는 이제 79개 안에 됐어야 됐다고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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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요새 운빨이 다 떨어졌나 그냥 큐브 할 때마다 망하는 인간 어허 오기로 지를 것이냐 막트 90개도 2개 띄워댔다 그런 본전치기 느낌 날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요새 큐브에 운을 다 쌌는 거야 왜 이렇게 운이 없냐 아니 요새 왜 이렇게 운이 없어 아 잘 못났어 아 사람을 떠나 방어력 12가 나오네 어떡해 방어력 12가 나오네 아니요 여기서 뜨면은 그래도 분도지기 할걸 아 잘못돌렸어 아직도 마르겠네 여기서 뜨면 아직 모른다고 렉큐가 난 것 같기도 하고요 돌리다보니까 불큐가 약간 처리하기가 좋아가지고 아 힘 30% 아 이거 운이 없지 않나 너무 낮죠 30% 들고 가기 잘 안 팔리더라고 렉큐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아 나오는데 왜 두개가 같이 운이 없냐 아 두개 하나 더 뛰어온다는 마이트 세개가 좀 되겠다 본전치기 가자 본전치기 산다는 마이트 여기서 나오면 끝난다 본전치기 할 수 있어 하나만 더 본전치기만 하나만 더 마지막 하나만 마지막 하나만 하나만 마지막 하나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할테니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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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전 찾는다는 마인드 본전 찾는다는 마인드 아무리 두들게 왜 두들게 2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못 먹어도 2개는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아 왜 이렇게 아쉽냐 저주 먹었어 저주 푼다는 마인드 2개 뽑아야 된다니까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아 세번째 줄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운이 없을거 맞아 떨어지지 않네 와 그냥 개망한거야? 와 이렇게 돌리는데 어떡해 이렇게 안나오는거야 아 두번째 줄 이렇게 잘 나오는데 막트 진짜 막트 돈이 없다 이제 올인전략까지 안되겠다 마지막 전략은 올인전략이다 미들군 올인전략북이다 3줄 뜨면 본전치기다 3줄 뜨면 본전치기다 3줄 뜨면 본전치기다 아직 모른다 끝날 때까지 끝날 것이야 3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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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줄 4줄 아 4줄은 안되지 그만하자 다 뜨겠다 와 씨 여기까지인가보다 개소내는 와 한 백억 날려먹었지 그 이상인가네 백억 날려먹은거 그 이상이겠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겠지 아 너무 싸가지구 아 핵매 하나가 뭐죠 아 핵매 170억 아 너무 싸가 아 핵매 70억 주고 팔아야돼 쑥쑥쑥쑥 돈도 없네 어떡해 방어력 나오구 쌍매도 방어력이구 돈 1줄 2줄 1줄 1줄 2줄 4줄 3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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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근이잖아 아 로퍼가 비싸긴 비싸다 3줄 4줄 2줄 2줄 3줄 ?? 아이텍스 싸다 예전엔 비싼네 35 추업이 있어가지고 받을만 할 것 같긴 한데 99에 추업이 좋아가지고 35에 올려놓고 떨궈볼게 35 35 34 정도 얼마나 오나요? 100억 날려먹었나 보구나 어떻게도 100억은 날려먹었나 봐요? 계약감대가 돈이 남아둬나보구나 이런 짓을 안 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